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더위를 피하고자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시원한 지역으로 왔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쪽에 있는 대갈령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진짜 피서지 장석으로 여름 피서지 장석으로 딱 좋은 장소입니다 진짜 시원하고요 공기도 맑고 양떼목장도 있고 진짜 볼거리가 많습니다 공기도 좋고 제가 오늘은 대갈령에서 좀 양갈비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스위스 램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마을 스위스 램인데 분위기도 정말 좋고요 주차장도 완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풀장이 있습니다 풀장 지금 비가 와서 풀장 안하고 있는데 여름에 오시면은 저 풀장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와 가게도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양고기도 정말 맛있었고 정말 만족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커플들끼리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친구들끼리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맛을 떠나서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양고기의 와인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와인도 정말 맛있는 거 있죠 네 진짜 양고기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이 집에서 음 진짜 와인도 종류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스 램 갈비 등심 뭐 이렇게 있고요 특히나 고기를 드시고 나서 후식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된장찌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갈비하고 등심 둘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갈 필요 따로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한번쯤 대갈량 오시면은 고기를 먹고 싶다 양갈비를 먹고 싶다 할 때 스위스 램 꼭 한번 방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기도 정말 육즙이 진짜 팡팡 터지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꼭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